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안톨곡으로요. 우리 오늘 3일째 대한민국 사는 동안 갑니다. 우리 오늘 3일째 대한민국 사는 동안 갑니다. 이별여러도 눈물여러도 그런 세상은 없겠지만 그래요. 살아남아도 웃으며 살고 있는 돈이 아닌데 살아남아도 웃으며 살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이 세 번째 대한민국 사는 동안 갑니다. 또 비는 빨개 빨간 거 봐대 못 봐대 그런 게 참 뭘 봐대 나도 모르겠다 상상 다가서 했디다 기쁨은 기쁜대로 슬슬 풀려면 슬픈대로 오래만큼 살을 부렵니다 가진만큼은 아름만큼 내 온게도 이기로 하나여서 봐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아주 멋진 가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자 다음에는